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절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동안 동고동락한 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발대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은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도 있고 또 종교 활동가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고 적고 배움에 길고 적은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이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을 판 가룻 유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들만 한 그룹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각기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한 팀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별로 반응이 없으시지만 나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졌던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특별한 권능에는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보금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성경에는 또 나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능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능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권능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높은 직분을 가지거나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그 권능이 나타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믿어지십니까? 아민이라고 하면 그 권능을 꼭 나타내야 할 것 같고 또 아니라고 하면 믿음이 없어 보여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서 귀신을 내쫓거나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권능이 나타났다면 지금 제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이어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권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임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10장을 열두 제자들의 발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발대식은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갈 때 발대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또 으쌰으쌰해서 이번에는 세계 10위 안에 들자 또는 16강에 올라가자라고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하나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은 힘든 길이야 사랑하는 가족도 버려야 하고 십자가를 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역시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어느덧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의 모습 속에서 목사의 티가 좀 나고 있습니까? 작년부 가족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목사가 되어달라고 좋은 목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목사가 무엇인지 여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여전히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숙제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한빛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 알고 계셔서 저를 연동교회의 최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작년부로 보내셨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두 배, 두 배 이상 사신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매주 작년부 가족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단순하게 우리 작년부 가족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셔서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감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작년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고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길을 가고자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올 뻔했는데 예배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두 시간이나 걸려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된 집사님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작년부에 잠깐 앉으셨다가 제 얼굴을 보려고 잠깐 앉으셨다가 이렇게 기침이 너무 심해서 택시를 타고 가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가시는 길이 95세이시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시는 길을 모셔다 드리려고 나가려면 얼렁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작년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막 안수를 받은 손주뻘 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아멘아멘 하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그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하신지 오늘 꼭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여러분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주무시는 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작년부 가족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 순종하는 모습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16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그 길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칙칙질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도대체 그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환란과 핍박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앞에 고통과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이제 인내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최근에 밀가루를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밀가루로 된 음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빵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그런데 그 음식들 앞에서 철저하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절대로 그 목사님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 맛있는 빵을 갖다 드려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 또 핍박과 환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 믿음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시험과 핍박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걷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야 한다면 인내하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지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편하고 쉬운 길이 또한 있지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당장의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정말 작은 갑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갑이 낮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란의 자리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잘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잘 새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 짧은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더 큰 핍박과 환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핍박과 환란을 참고 또 참으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바로 입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어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 한 차례 고백의 훈련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그 따가운 주변의 시선들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홀로 남겨질 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모두가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나 또한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또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발대식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서와 상식이 무너진 혼란하고 사나운 이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평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검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칼입니다 이 검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혈원으로 맺어진 가족이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시 유대인 역시 혈원으로 맺어진 그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니 그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등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처럼 극단적으로 가족을 버리거나 또 가족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 역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가족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앞에서 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마음을 다해 다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